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바로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 2학년과 3학년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과열 경쟁과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결정이 뒤집힌 겁니다. 수능도 살펴보면, 2028년부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가 아닌 통합형 과목 체계로 개편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돼,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는 현재와 비교해 더 공정하고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더 심화된 내용은 고교 학점제를 통해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 내신의 논술형과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 수능에도 문항이 출제되는 건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교육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항이 수능에서 출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내신의 논술형과 서술형 문항이 출제될 전망입니다.